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5년 전통 부채표 가스활로 시원하게 하루 또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보다 시원시원하게 뉴스 브리핑 해주시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산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팀장님. 머리 자르셨네요. 저요? 아니 그 가르마 방역만 바꾼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달라 보여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이렇게 만지다가 뭐야 정프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권순우 형님도 많이 좀 인프레시브 했었나 보죠? 저는 주말에 아이와 롤러장을 갔다 왔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아 롤러 타고 오셨어요? 롤러장? 롤라장이라고 했죠 우리는. 요즘도 그 런던 나인 뭐 이런 음악 나오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케이팝. 아 케이팝 나오니까? 아. 근데 외국인들이 막 케이팝 댄스를 엄청 잘 추더라고요. 아 롤러장 안에서? 롤러장이 서울에 어디 있어요 근데? 아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어린 친구들이 인라인 타면서 롤러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옛날에 롤러 탈. 저는 이제 별로 못 가봤는데 대전에 충무체육관 옆에인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가는데 한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요? 일단 중3 누나가 손잡고 이렇게 태워주시는데 앞에서 이렇게 리드해 주신다고 하죠. 손을 잡은 거야? 허리춤을 잡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손잡고 아장아장 이거 좀 해주시다가 나중에 여기 잘 잡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태워주시는데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롤러장에 중년의 남성분들이 한때를 뽐내시면서 뒤로 타고 아니 몇몇 분들이 뒤로 타고 옆으로 타고 했는데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보기는 안 좋군요. 멋짐을 뽐내는 중년의 남성분들이 좀 있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 그나도 이제 50줄이네. 형님. 모르겠네. 감정 파괴하세요. 감정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추억 소환하고 있는데. 손주 볼라야 된 거 아니야. 아하이.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웃으면서 할 뉴스는 아닌데요. 지난주에 김 프로님이 이거 관련해서 좀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얘기하셨는데. 상하이 베이징 우한 등지에서 시진핑 물러나라라는 봉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마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좀 확산이 됐어요.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인데 사실 어디까지 번질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CNN 방송 하나 캡처해온 게 있는데. 이게 백지 시위라고 해서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다 반대 구호를 올리면 정치적 시위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문구를 쓰지 않은 종이를 내세움으로써 검열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런 시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언제 시작이 됐었냐면 예전에 홍콩에서 보안법 발효됐을 때 광복홍콩 시대혁명 이런 것 같은 구호를 썼다가 이게 검열법이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위대들이 체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백지손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반정부 시위의 어떤 상징으로서 백지손 팻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SNS에서도 이거에 동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검열을 해야 되는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표현이거든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치적 시위라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과거에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있었어요. 벨라루스도 독재 국가잖아요. 거기서 SNS에서 특정한 광장에 사람을 모으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위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기 시위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게 뭔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 거기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이게 다 정치적 메시지이긴 하지만 처벌하기가 좀 그럴 때 이런 시위대를 무력 진압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도화선이 됐던 부분이 우르무치시 신장위구르 지역 자치구의 수도입니다. 우르무치시에서 아파트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어떤 피해를 확산시켰던 것들이 아파트 봉쇄를 위한 설치물들이 진화를 방해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소방장비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출입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다, 피해가 커졌다 이런 건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거지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르무치 중루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상하이시에 위구르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신장 위구르 우르무치시에서 발생을 한 건데 상하이에서 왜 이런 대규모 시위가 있었느냐. 우르무치 중루라는 지역에 위구르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관련한 시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SNS 삭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였다가 경찰에 어떤 탄압들이 생기다 보니까 폭력적인 시위를 변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다 연행을 하면서 한 번 해산이 됐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다시 시위대가 모이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이징 시내에서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파트 단지를 봉쇄할 때 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모여서 아니 우리 단지에는 지금 없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게 없는데 여기를 왜 봉쇄하냐. 그래서 1시간 정도가량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여기서는 오히려 정부 당국에서 봉쇄를 해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봉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시위가 벌어지니까 봉쇄 해제를 하고 나서 시위대가 해산을 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쇄를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봉쇄 풀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워낙 베이징시에서 이런 시위가 발생하다 보니까 봉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제를 시켰다는 것도 공권력이 일단 훼손된 거네.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화대하고 베이징대에서 집단 시위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인상적인 거는 베이징대는 천안문 시위가 1989년에 있었을 때 여기가 시작됐던 곳이 베이징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칭화대 같은 경우는 시진빈 국가주석의 모교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대학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는 게 조금 더 번질 위험이 몇 가지 측면이 있죠. 시위가 좀 더 번질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봉쇄 반대로 시작된 시위가 어떤 구호로 연장될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과연 이런 시위대들의 압박을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 중정부가 받아들였을 때 코로나 확진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적발을 했다는 거예요. 월드컵을 어떻게 해서 보잖아. 안 그래도 못 나가서 열 뻗치는데 마스크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열광하고 껴안고 뽀뽀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린 뭐냐 이렇게 된 거지. 하여튼 시진핑 씨에게 조금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아마 밑에 있는 괜찮으시겠어요? 저요? 네. 아니 뭐 정치적 조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중국하고 안 친해. 아 일본하고 친하죠? 권 불어! 손 넘었어? 네 그래서 저는 정 대표님의 취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법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측근들이 아마 이건 줘버렸어. 보나마나 별문제 아니다. 이거 뭐 금방 잠잠해질 거다. 이런 보고들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거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는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유아 교수가 얘기했던 모순의 현장이 이제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죠. 모순이 모순 저게. 이러지도 못하고. 모순. 모순이 이제 가장 잘 막는 방패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이 두 개가 이제 모순인 거죠. 모순이라 이거죠. 이 정도로 놀라우면 다 섭섭해요. 이런 거에 놀라지 마요. 권팀장.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두 번째 뉴스요.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량 중에 중국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반도체 중에 중국 비중? 한 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중국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 여기에 또 홍콩 비중이 있어요. 아 그걸 또 높죠. 그런데 홍콩은 사실 중국으로 가는 우회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야 될 건데 대충 홍콩 비중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량 중에 한 40% 정도, 한 60% 정도까지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9월까지 대중 반도체 수출액을 보니까 420억 달러 정도 되니까 40% 정도 차지하는 건데요. 이 비중이 크게 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의 표를 제가 그려갖고 왔는데 여기가 그냥 숫자만 달라지지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40, 41, 39, 40, 39, 40 거의 비슷하고 숫자만 한 400에서 500 이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2018년에 522억 달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렸던 시점. 그리고 작년에 반도체 되게 좋았잖아요. 그게 한 502억 달러로 늘었는데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 다른 국가들의 비중은 되게 미미해요. 미국 수출 비중은 0.6% 하락한 6.5% 일본은 1%, 싱가포르 4.3%, 대만 9.4%, 유럽연합 3%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너무 높다,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 숫자는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가져다 가전제품 만드는 거, 전자제품 만드는 거에 대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안 달라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이 문제가 되게 식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반도체 수출 중국 비중 높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변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다가 전자제품 만드는 데가 거의 다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중국 수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반도체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호로서 대중 비중 너무 높으니까 딴 데다 좀 팔자. 이게 아니라 딴 데 팔 데는 없군요. 딴 데 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강한 거지 나머지가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거의 의미는 다른 시스템 반도체 쪽을 많이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고 이것들이 수년간 해왔지만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되게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도 생각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겠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반도체 얘기에다 좀 더 더하면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얘기하면서 성장률 전망치 내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한 1%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들 1%대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만 지금까지 2.6 이후에 안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슬금슬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부에서도 약간 좀 1%대에 대한 충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슬금슬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종부세 낸 1주택 절반 이상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가 어제 보조창고자를 냈는데 1세대 1주택자의 절반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종부세 납세자도 30%가 넘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세금과 관련한 종부세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좀 걷어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런데 이번에 또 보도자료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 좀 면제해 주자 이런 뜻이네요.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뭐 이런 건 거죠? 네. 그리고 이 논리가 조금 약간 뒤섞인 느낌이 있는데 종부세는 자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자산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하긴 그러네. 1주택자 중에 60, 70대야. 자산이 많은 거지. 수입은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 꽤 섞여 있겠네. 네. 그런데 이게 자산에 대한 세금인데 소득을 여기에 연계시키는 건 조금 어색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영끌을 해서 진짜 비싼 주택을 샀다. 그런 경우에도 소득은 좀 낮지만 자산은 굉장히 높아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당장 세법 개정안 논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를 다급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 싶다가 소득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 소득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 자산이 얼마나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사람들은 지금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버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오히려 고금리 기간이 좀 길어지면 이분들이 디폴트 위험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관련한 얘기는 지금 정치적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료에 대한 조사들을 연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진짜 개인들 중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이 오히려 디폴트가 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강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뉴스 갖고 왔습니다. 뉴스 3 이 정도로. 그리고 세제 저거는 언제까지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금투세도 있는데. 금투세는 이제 어쨌든 여야가 다 유예하는 데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합의까지는 아니고 안을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민주당에서 낸 그 뭡니까? 무슨 전제 조건이 뭐였죠? 100억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하나 있죠. 거래세에 바로 인하는 거. 그런데 어쨌든 유예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우리 권팀장이 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금투세 하나만 봐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법 개정안이 통으로 올라가 있고 정치적 협상이라는 거는 그럼 금투세는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금투세만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잘 안 해요. 거기 뭐 가상자산 관련한 거 종부세 관련한 거 이런 거를 다 이게 묶어서 얘기를 하고 이게 보통 이른바 주고받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거 들어줄 테니까 너넨 이거 우리 거 들어줘.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 건지를 금투세 하나만 가지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투세 유예 관련한 부분들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변수 때문에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되면 오늘 나온 얘기는 가상자산 과사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종합적으로 통과가 안 되면 결국은 그냥 원래 있던 안 대로 그냥 진행되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뭐 시간 끌다가 우양우양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거예요. 혼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빨리빨리 그렇죠? 물론 뭐 세금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리가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